염색 모발 염색 모발 염색 모발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마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단발인데 아이론펌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뽀글뽀글할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모발의 정확한 모발 진단과 또 경화를 풀기 위해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에이 10분 방치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염색 모발이지만 모발도 굵고 또 약간의 곱슬띠도 갖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 대체로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C1 에다가 감곱슬펌제거든요.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에이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제가 연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충분히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충분히 도포해주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하고 열 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자 어때요? 약간 늘어지죠? 1.5배 정도? 그래서 피카는 깊은 연화를 봐야 돼요. 우리 열펌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세워볼게요. 자 어때요? 안 쓰죠? 자 여기에 깊은 연화라 그래서 저는 미친 연화에요. 피카의 그 간단한 연화법 알려드릴게요. 자 C1 pH 9.5 짜리에요. 거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자 요렇게 하셔서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요렇게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pH 9.5 짜리로 했다면 머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반짝반짝하면서 모발이 건강해진 느낌이 나죠? 자 요거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어때요? 늘어나지를 않아요. 네 요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해먹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연 방치 5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어때요? 잘 쓰죠? 네 요렇게 연화가 잘 되면 모발이 잘 서요. 네 이렇게 좀 밑에다 해볼까요? 자 짠 쓰죠? 네 요렇게 해서 자 잘 서요. 네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렇게 네 굉장히 좋아지죠? 네 빗질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자 네 어우 윤기가 엄청 많이 나죠? 네 이게 저희들 오늘 샴푸실에서 하는 트리플 연화에요. 자 깨끗이 헹구고 1번인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빗질을 곧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한번만 더 분사를 해주시겠어요? 폴리 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요렇게 해서 네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2번인 휠을 도포하고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3번 마스크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고로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네 네 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해 놓은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도넛으로 해서 한번 제가 또 살려볼게요. 25mm 로 할 건데 일단 13mm 로 뿌리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7mm 그대로 네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빼시면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블링블링한 느낌의 볼륨이 있는 웨이브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25mm 피카에 25mm 로 수분 한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이에요. 연예인 덮개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웨이브를 이렇게 25mm 에요. 저희 피카에 25mm 인데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25mm 를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로돌 잡으시고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벌써 수분이 건조된 것 같아요. 25mm 이거든요.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쁜 도너츠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와인딩이 나가겠습니다. 세바퉁으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측이에요. 우측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조금 뜸을 두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도 19mm 이 상태에서 빛을 아이러니에 딱 붙이세요. 이렇게 쫙 올라오죠? 온도가 맞았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하면 끝이 다 올라요. 근데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여기서부터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두시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 자, 25mm예요. 25mm를 가지고 제가 또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끝이 다 올라오시고 있죠? 이렇게 끝이 다 올라와서 글로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자, 우리 피카의 효자 매우니얼이죠? 덮개 아이롱을 덮으신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또 돌려주세요. 자, 다려주시고 됐죠? 이 상태에서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19mm 자,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설 곳이 아닐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끝이 다 올라오죠?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층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빠지는 것도 안 빠지죠? 이렇게 하시면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렇게 펼쳐서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19mm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분 건조 한번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흩어서 그 다음에 딱 잡으신 다음에 밑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서 이건 첫 뜸은 아니고 모발이 건조가 돼야지만 머리카락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빠져나와요. 또 층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끝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천천히 여기에 뜸을 드려야 되니까 또 여기에 뜸을 드려야 되겠죠? 또 여기도 네. 또 여기도 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여기 있죠? 이제 끝이 자 조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걸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내 앞으로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에 네. 마지막 판넬 25mm예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살포시하니까 끝이 자, 25mm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싹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25mm가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컬도 탄력있게 나오고 윤기도 많이 나고 자, 19mm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뜸 날아가면 수분이 한뜸 날아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싹 해주시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냥 이렇게 네, 자, 자, 이렇게 슉 9mm에요. 그래서 연예인 덮개 덮개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딱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버젓 완전 건조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25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디자인하는 거는 원자님들이 마음껏 하셔도 돼요. 꼭 여기에 몇 밀리에요, 몇 밀리에요 가 아니라 그냥 원자님들이 그냥 길어갈게요. 디자인 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잡으세요. 덮개아이롱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려주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돌려주시고 다려주고 또 돌돌돌 또 다려주고 자, 이렇게 하니까 벌써 다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에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블링블링해서 예쁘죠? 완전 건조 다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어우, 예쁘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발도 어때요? 약간 블링블링하면서도 예쁘죠? 꼭 매끈한 그런 것보다는 약간 볼륨이 있는 이런 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